안녕하세요. 생명과의 예술을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영우천입니다. 이번 시간엔 RGB 시즌2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이미 RGB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RGB의 사용 목적을 인지하고 이 OT를 들으시겠지만 처음으로 RGB를 만나게 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RGB 시즌1,2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RGB 시즌2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GB라고 하는 것은 기본 문항 모의고사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의고사라 함은 평가 모의고사든 교육청 모의고사든 실제 수능 시험이든 과탐의 경우에 한 회의 20문제가 한 세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것을 풀 모의고사로 표현해요. 풀 모의고사는 크게 두 개의 문제들로 분류가 됩니다. 기본 문항이라고 하는 좀 만만한 문제들, 물론 그 중에서도 다소 난이도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꽤 어렵다라고 하는 핵심 문항 네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핵심 문항 네 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돼 있다더라도 기본 문항 쪽에서 시간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시간 부족으로 건들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통 풀 모의고사로 연습을 했을 때 기본 문항 16개와 부담스러운 핵심 문항 네 개를 온전히 그 회차를 그날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뭔가 한 것 같지 않고 찝찝하고. 그래서 이걸 두 개의 파트로 나눴습니다. 기본 문항 16개로 이루어진 한 세트와 핵심 문항 네 개로 이루어진 또 다른 한 세트로 쪼개서 여러분들이 이걸 나눠서 학습할 수 있도록, 즉 효율성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RGB나 만점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거예요. 작년에. 반응은 꽤 괜찮습니다. 물론 RGB의 문제들이 평간만큼 완성도 있고 멋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평간만큼 완성도 있는 문제를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건 훈련용으로 여러분들이 푸시기에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RGB 즉 기본 문항 모의고사를 이해해 주시고 이 16명랑은 단원으로 구분하면 비유전, 유전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비유전 모두 들어가 있고요. 14문항. 유전 중 시훈유전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훈유전 두 개라고 해서 다 시훈 게 아니라 유전 두 개 중에 하나는 진짜 정말 시훈, 수능에도 보면 유전이나 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중간 난이도 정도로 고민해 볼 만한 문제를 넣어봤어요. 난이도 구분을 하면 기본 문항 13개, 개념적 지식만 있어도 맞추는 문제들이죠. 보통 실수로 틀린다고 하는. 그리고 중간 난이도의 문제가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RGB 활용 목적은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문항의 반복 훈련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론 공부를 하고 기출 학습을 한 다음에 실전 연습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실전 연습이라는 게 주제별로 문제를 푸는 것인지 전범위에 관련된 모의고사를 푸는 것인지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계속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때그때 자기의 느낌대로 문제를 풀어서는 지속가능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RGB와 더불어서 만점 시퀀스라는 훈련용 교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상수로서 남은 기간 동안 꾸준히 매주 격일 또는 매일 기본 문항, 핵심 문항을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위한 훈련용 교제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천천히 생각하고 그냥 풀면 맞출 수 있는 거지만 시험장에서는 내가 실수로 틀릴 수 있어. 그 실수로 틀릴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시험장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평소에 찾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RGB의 기본 문항을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어이없게 틀리는 것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확인해보면 별것도 아니었던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 기본 문항에서는 내가 몰랐던 이론을 새롭게 알아낸다기보다는 실수로 이기, 그리고 수학적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기본 문항도 있죠. 막전이 근육, 그리고 생태계의 수학적 계산, 방연구법이라든지 에너지 교육 계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반복해서 풀지 않으면 시간 단축이 안 됩니다.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기본 문항 16개라 하는 것을 12분에서 15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걸로 목표를 삼으시면 돼요. 최근에 수강평을 여러분들이 RGB에 보셔도 느낄 수 있는 건데 맨 처음에는 잘 안 믿으셔. 처음에는 기본 문항 16개의 한 회를 30분이 걸렸대. 그런데 맨 처음에는 수강평의 내용들도 의심을 해 학생들이. 아, 정말로 이렇게 꾸준히 해봤더니 되듭니다. 그런 긍정적인 수강평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혹시 의심이 들 수 있거든. 그런데 본인이 한 달, 두 달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야. 사실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믿을 수 있지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쉽게 믿지는 못하잖아, 사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경험적 지식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다. 믿고 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RGB 시즌 2의 교재 표지고요. 문제 구성은 100% 자작문항입니다. 과거 우수문항과 신규문항을 구성을 했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 해당 16문항, 시즌 1은 이미 출시가 돼서 그리고 시즌 2는 마찬가지로 시즌 1 가치로 32회. 그리고 4B 시즌 1 타합하면 64회인데 만만치 않은 회차입니다. 막전위 근육을 가끔씩 일부 수험생들이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선생님, 막전위 근육 비슷한 문제들이 회차가 반복되는, 계속 똑같이 나와요. 좀 다양한 유형의 막전위 근육 문제를 풀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시즌 1 오태할 때도 말씀드렸고, 시즌 2 오태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랜덤한 풀 모의고사가 아니야. 훈련용. 그래서 동일하고 비슷한 주제의 문제를 막전위 또는 근육은 반복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단추.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연속된 회차에 배치를 해놨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회에서 5회까지 문제를 푼다고 하면, 1회에서 5회에서 비슷한 막전위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야. 한 대여섯 번 반복하고 연습하는 거지. 연습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차가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6회에서부터 10회까지는 또 다른 막전위 유형의 문제. 그러면 한 2회에서 5회까지는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겠지. 반복 학습을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시즌 1, 2를 모두 소화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막전위 근육의 거의 모든 유형들을 다루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용 방법은 목적에 따라 1일 1회 또는 2일 1회 둘 중 하나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점 시퀀스와 함께 활용하는 걸 추천하는데, 만점 시퀀스는 핵심 문항 유전 4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의고사 형식인데, 만점 시퀀스와 함께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 라고 해서 대전자는 1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RGB를 만시와 함께 병행을 해. 그럴 때는 격일로 1일 2회를 쓰는 게 좋겠지. 두 개를 다 매일 하긴 쉽지 않을 테니까. 근데 저는 뭐 1등급의 목표는 아니고요. 한 2, 3등급이 됩니다. 라고 하면 RGB만 하셔도 돼요. 사실 RGB만. 1차 풀이 진행하고 가급적이면 15분 이내 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 시간 제거해 보세요. 주요 문항 강의를 수강합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RGB 시즌 1에서는 1번부터 16번까지 정말 이거는 배경 지식, 해설해 주지 않아도 될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해설뿐만 아니라 관련된 개념들을 PPT로 정리해서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총 32회에 걸쳐서 다 설명을 해서 RGB 시즌 2에서는 형식을 좀 탈피할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강의를 듣는 시간도 좀 절약을 해야 돼. 계속 강의만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RGB 시즌 2에서는 제가 1번부터 16번까지 다 해설을 하지 않고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아 이거는 정말 꼼꼼한 해설이 필요하겠다. 해설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주요 문항 강의를, 주요 문항을 위주로 해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로 해설을 압축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그런 주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맞춰서도 강의를 수강해 주면 좋고 그 수강의 목적을 꼭 몰라서 든다기보다는 복습의 목적으로 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전식과 함께 활용을 추천하는데 그때 대전제는 1등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라. 촬영 및 업로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제는 이미 7월 6일날 입구가 됐고요. 강좌 개강은 8월 8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업로드는 매주 2회분을 올려드릴 거고. 이제 가끔 업로드를 좀 더 빨리 해줄 수는 없네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RGB만 촬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의를 구하고 2회차 정도는 최소 매주 꾸준히 올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제가 뭐 형평과 여건이 된다면 더 많은 강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RGB 신트 오토 마무리하고요. 남은 기간 노력 꾸준한 긍정적 이탈으로 체력관리 잘 하셔서 올해 수능 대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